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보통 후쿠오카에서 일루미네이션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카타나 텐진 그리고 나카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추가되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루미네이션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텐진 중앙공원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후쿠오카에도 드디어 처음으로 일루미네이션 주라는 행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행사는 1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성인의 경우는 1500엔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 일루미네이션 주가 개최되는 장소는요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아크로스 후쿠오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진만 하시면 바로 눈앞에 매표소가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바로 티켓 구매해서 아크로스 후쿠오카 스텝가든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크로스 후쿠오카 스텝가든이라고 하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조금의 수고스러움은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조금은 고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고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는 길 도중 도중에 아주 예쁜 일루미네이션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시면서 한번 보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이 빛의 터널이라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 도중 도중에 많은 동물들을 일루미네이션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볼거리들을 선사합니다 이것들이 꽤나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시면서 어떠한 모습들인지 직접 눈에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이제 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계단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습이 꽤나 보기가 좋아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급해하지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 그 채취에 세상이 변한 것 같아 나부렸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 지루했던 나의 지난달이야 굿밤 조금 더 달콤이 내게 속삭아줄래 너 하나로 내 삶에 지난달들은 굿밤 네 이제 드디어 계단을 올라서 정상에 올라가려 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관람하라고 되어 있어서 왼쪽 입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선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들인지 직접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I just wanna dance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on, show me what you've got Baby girl I know, I know that you can get What you see in my world We'll go where you have always dreamed to be Now I know, I know that you'll believe We can stay the way it used to be Cause you know, I'll never leave But you're never gonna find me So just come over and get together So we can be much better Together Dance till the sun goes down Let's have a little fall Like it's under the dust and down I just wanna dance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on, show me what you've got Yeah 이 행사의 타이틀 자체가 일루미네이션 주다보니 아무래도 많은 동물들이 계단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즌 자체가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 시즌이다 보니 많은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타부터 루돌프 많은 예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Now bring us some bigy pu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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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Until we get some, so bring some out here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d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d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일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아크로스 후쿠오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이곳은 특별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도 야경이 굉장히 멋지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루미네이션 행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 야경이 한층 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사실 이 최상층의 면적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서 보시는데 시간은 굉장히 짧을텐데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일루미네이션 장치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 공간 자체가 조금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착각마저도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왼쪽 편 다 보셨으니까요 아직 못 본 오른쪽 편으로 이동해서 그곳의 모습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really? dav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정상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올라왔던 길과 다른 반대편의 길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또 다른 빛의 터널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의 일루미네이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도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주 화려한 공룡들의 일루미네이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현장에 지금부터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이곳이 아까 정상에서 바라보았던 화려한 공룡들의 일루미네이션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이것으로 아크로스 후쿠오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일루미네이션 주에 대한 모습을 보셨고요. 이제 다시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바로 텐진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일루미네이션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비 오는 도중에 모습도 제법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같이 한번 눈에 담아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북극곰과 그리고 눈사람으로 된 의자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이곳에서 사진 한 장 남겨놓으시는 것도 꽤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된 아크로스 후쿠오카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 주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날씨 많이 춥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